안녕하세요 벌써 3월 달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게차가 빠지는 계절이 다가왔죠 지금 저 앞에 전동지게차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 땅이 굉장히 지금 물렁물렁해요 해빙기가 되니까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곳이 다 녹아내려갖고선 지금 요즘은 진짜 까딱하면 지게차가 빠지기 쉽죠 더군요 저런 전동지게차는 이 밖으로 아예 나와서는 안되겠죠 자 간단히 끝내야 될텐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뒤에서 떠갖고 나왔어야지 간단한 일이었는데 잘못 생각했죠 옆에서 지금 뚫어 들어갑니다 옆으로 떠서 그냥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 또 땅이 만만치가 않죠 제 지게차가 빠지기 쉽상입니다 지금 더 들어가야되는데 못들어가고 제 지게차가 빠져버렸어요 난감하죠 지게차 빼주러 와서 제가 빠졌으니까 자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열심히 바퀴에 지장을 주는 흙들을 지금 사부로 열심히 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빠지면은 지게차가 자력으로 탈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일단 앞뒤로 조금 움직여 보는데 앞으로 조금 움직여 놓고 또 이제 푹 파인 곳에 흙을 채우고 한번 열심히 빠져나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빨리 끝내고 또 다음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모든 스케줄이 꼬아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역시나 한번 빠지면은 개고생이라 그러죠 아주 개고생합니다 자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아예 저 전동 지게차를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예 저 전동 지게차를 내면은 일단 지게차가 앞바퀴에 하중 실리면서 마찰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슬링바 가지고 다니는 걸로다가 저 전동 지게차를 감쌉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근처에서 빠졌기 때문이죠 저기 들어가는 데가 멀리 있었으면은 이 방법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실패하면은 다음 현장 날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슬링바로 전동 지게차를 감싸고 코사리를 제 지게차 지게빨에 걸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리죠? 간단히 들리죠? 1.5톤 전동 지게차입니다 저걸 테니까 조금 제가 움직여지죠 자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지게팔 끝에 있는 구사리를 약간 더 당기든지 지금쯤 나왔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움직였잖아요 이 상태로 제가 이제 한번 빠져나와 보는데 안되면 다시 또 이제 들고 나와야 되겠죠 뒤에 이제 흙을 좀 채워놓고 후진을 해서 한번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못 빠져나가네요 안되겠습니다 그냥 전동 지게차를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1.5톤 전동 지게차는 그냥 저 위에 탑 부분을 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탑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나 이제 마냐가 생각해서 슬링발을 이용해서 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지게팔에 걸었고 아예 이제 들고 나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자 다시 들고 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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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히 들리죠 이 상태로 그냥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움직이니까 이제 움직여지죠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들고 자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질직 끌고 땅이 아주 그냥 심란하죠 자 이제 안전지대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놓고 좀 더 갈라 그랬는데 저 지게팔이 제한테 걸려갖고 또 많이 못 가네요 이 자리에 내려놓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땅이 그냥 심란해갖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래도 이곳이 겨울에는 쓸만했던 땅인데 이제 녹으면서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험난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철 지게차 빠지는게 제일 노유로제죠 자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